안녕하세요. 게임 프로그래머 노동지입니다. 저는 엔지소프트, 조이스티, 완미세계, 네디즈 등의 국내의 여러 게임 개발업체에서 20여 년간 클라이언트 엔진 그래픽스 프로그래밍을 해왔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20여 년간 소규모 인디게임부터 대형게임까지 많은 게임에 사용되며 꾸준히 발전을 해왔고 근래에는 영상 제작, 건축, 자동차 설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며 그 활용 범위가 더욱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언리얼 엔진 프로그래밍 강의가 온,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많이 생겼고 주로 언리얼 엔진의 뛰어난 그래픽 기능을 사용하여 화려한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거나 이미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언리얼 엔진의 고유한 기능들을 알려주는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클래스에서는 이종 강의들과 달리 프로그래밍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언리얼 엔진을 처음 다뤄보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본 클래스에서는 기초적인 FPS 게임 플레이를 만들면서 좀 더 근본적인 원리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의 과정이 지루하지 않도록 게임 제작 과정 중에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포인트로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어렵고 생경하게만 느끼었던 게임 프로그래밍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배울 수 있는 언리얼 엔진 온라인 클래스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저는 게임 프로그래머 노동재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